어떻게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?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? 고민이 많으시죠? 코로나 상황 이후 달라진 수업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하고 어떻게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? 수업에 대한 나아가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줄 천 개의 교실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? 원주 시작합니다